자연 속 캠핑의 낭만을 그대로. 잠시 멈추는 곳이 곧 나만의 멋진 안식처가 되어준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아마 제일 긴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리모컨으로 하고요. 이렇게 다리 내리는 것도 자동, 요즘에는. 마치 영화 속 변신 로봇을 연상케 하는 모습. 호텔 입성. 호텔이요? 네, 밤이 호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스위트 룸이네요. 호텔 부럽지 않은 호텔과 시설을 사랑하는 전용기 같아요, 무슨. 눈을 즐겁게 하는 럭셔리함에 오켓맨 또다시 감탄 연발. 입이 쩍 벌어지네요. 호텔서, 영화 볼 때는 호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한편 보고요. 안락하다. 편안히 누워 창문 너머 색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요. 저는 원래 캠핑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간만에 딱 텐트를 치고 한번 자겠습니다. 진짜요? 바꾸시죠? 너무 좋아한다. 얼굴이, 선생님 너무 좋아. 저도 여기 그냥 쇼핑에서 잘게요. 여기 쇼핑에서 자도 될 것 같은데요? 확장이 된다고요? 네, 그것도. 살짝 손길만 더해주면 순식간에 변신. 휴식을 즐기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 평가하게 자겠네요. 대신 호텔 비용은 내셔야 합니다. 얼마야? 아까 전에 가격 말씀해 드렸으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3만 원이면 냅니다. 아, 3만 원? 네. 초보 캠핑족이자 알뜰한 간장주 피디 오캣맨에겐 이 역시 놓칠 수 없는 기회. 잠시 달콤한 힐링을 맛본 뒤